월드 히트 우리 사모님 인상하면 봐봐라 얼마나 좋은 줄 아나 사람 진짜 좋다 신바람 부부다 신바람 부부 갑장이다 다 다 갑장이다 그 시에 보면 신바람 부부라고 있다. 이 집 부부가 모태가 돼가지고 그를 쓴 거다. 저기 저울이거든? 저울이. 그람수로 딱딱 떨어져. 근데 파재는 어떻게 알아? 다 알아 기계가. AI 기계라 AI 기계. 기계가 파재는 이렇게 찌르네. 삼별기. 기계 이름이 삼별기. 그럼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하는 거는 거래요. 숫자같아 기가 있네. 21호, 22호 뭐. 아 이래 돼. 셀프네. 이리 내려가서는 Sure. 아こう 같이 다릅을 정도. 28개. 응. 셀프라 crít스트를 다 넣을 거래. 완전 맞을 수 있거든. 거다만에 헬로기고 Be. 아까 못 그릇을 때잖아요. 실은 인게. 그 크기에 따라 가격도 다 다르다. 소리가 그 소리다. 이거는 파지입니다. 파지입니다. 정품은 가격이 있고요. 파지는 한 박스 10kg에 2만 5천원씩 파지는 나가고 있습니다. 파지는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딸때만 잠깐 나옵니다. 10kg에 2만 5천원씩 판매되고 있습니다. 판매비는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다. 100% 농협에 수맥. 그러니까 타는 거 우리같이 한두 박스 사러 오면 귀찮아. 왜냐면 일하러 오다가 일하다가 나온다는 자체가 힘들어. 그러니까 100% 농협에 갖다 주니까. 감사합니다. 사과 주시고 싶은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. 거창 사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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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운